1, 2, 3 아니 야야야 진성아 어?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건? 아 근데.. 대희야 진짜야? 어 나 이거 진짜 믿을 수 없어 아니 진.. 야야야 야야야 진성 야야야 오오오오 진성아 오오오 오 이번에 잘 썼다 오 뭐야? 야 뭐야? 야 대희가 잠깐만 믿으자 야 야 야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 야 아니 진성아 너 다리 어디 힘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? 아 그니까 이게 딱 지면이 닿으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온발은 좀 잘 자연스럽게 내가 잘 들어가고 왼발은 그냥 그 딱 모르겠어요 야 이게 감각이 있는 거야? 야 대박이다 우와! 야 근데 진짜! 우와 대박이다! 야 아니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! 나 키 크지? 야 이거 나 진짜 눈물 날 거 같아! 야 너무 멋있다! 야 진성아 진짜! 걸어라 진짜 걸었으면 좋겠다! 야 진성아! 야 너 진짜! 야 서로 놓고도 조금 있을 수 있어? 아 야 조심해 너 이거! 그치 그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! 사장님 감사합니다! 사장님 진성이가 두 발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!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! 아멘! 아멘 왜 안해! 아멘! 형 근데 왜 이걸 안 알려줬어? 혹시 내가 마음 앞을까 봐? 내가 알려줬거든? 형 저 근데 한 사람 잡으면 서있어요? 우리 형이! 근데 그거 안 좋아! 아니 나는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나는 내가 일어서는 방법이 있거든? 그 물리치적 선생님이랑? 그럼 물리치 선생님 무릎에다 무릎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 허리가 완전 꺾인단 말이야 나는 그니까 그걸 그걸 생각하는 것도 완전 다르네 진성아 진짜 기도하네 나 진짜 요즘에 나가거든? 새벽 예배 가끔씩 진짜로 야 진성아 너 이러다가 발도 한 걸음 이렇게 딱 무릎에 힘주면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? 나 살 한 번 뒤에 있으면 한 번 떼요 우와 이렇게? 바지 바지? 아 예 쓰러진다 어 미안해 휘체가 빨리빨리 됐어 됐어 우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야 우리 진짜 진성아 우리 진짜 포기하지 말자 아 아 진성아 먹고 싶은 거 없어? 진성아 여봐 어떤 말 해줘 와 진짜 너무 좋다 근데 갑자기 딱! 순간 혼자 하겠으면 진짜 쓰러져 내가 몰라 2주 전에 발이 떼어놓을 수 있어? 아 진짜로? 언제야? 어디? 기도하나? 기도하나 두 거를? 아 근데 이제 하자마자 탁! 야 진성아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거? 이런 기쁜 일을? 야 진짜 다 얘기했어 우리한테 2주 전에 얘기했다 너 전화 안 오잖아 요즘에 와 근데 이것도 그때보다 더 자연스럽네 아니 그때는 너가 우와 그때는 몇 번 한 두 번 정도 했어 원래 그냥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 힘이 좋아진 거지 야 진성아 너는 이거 오! 발목으로 움직이네 다시 해봐 다시 발목으로 움직이네 오! 우와 참 많이 나 야 진성아 이거 진짜 기도하자 나 미안해 나는 나도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했었는데 아 너무 좋다 진짜 우와 우와 시작 iness 한글자막 by 한효정